광주 도심에 산책길을 걷다 보면 툭툭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길이 산책길을 가로질러서인데, 광주시가 육교를 놔서 공원과 공원, 공원과 강변을 잇는 사업을 합니다. 이성각 기자가 자세히 안내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우남산 공원입니다. 공원 등산로가 왕복 8차로 빛고을 대로에 끊겨 있습니다. 길 건너 영산강 대상공원에 가려면 별도 보행로가 없는 찻길로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위험과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이렇게 단절된 도심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오행 육교를 설치합니다. 육교가 설치되는 곳은 우남산과 일곡, 중외, 중앙공원 등으로 도심 공원 4군대입니다. 광주 일곡공원과 중외공원 사이 육교가 설치되면 일곡지구 한세봉에서 중외공원 매곡산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오갈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로 끊긴 중외공원, 또 금와로로 나눠진 백일산과 풍암산도 하나의 산책코스로 연결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140억 원은 모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들이 부담합니다. 공원하고 다른 공원, 공원하고 영산강을 연결해서 공원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산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축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 공원을 잇는 보행 육교 사업으로 10km가 넘는 도심 속 3시간 트레킹 코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